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채입니다. 원래 이 수출 규제, 즉 일본은 규제라고 했지만 이것은 명확하게 보복 조치이고 일본 내에서는 아마도 명확하게 일본의 경고 또는 의도에 따라서 한국이 양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굴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한국에서 불매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장기적이고 또 조직적이고 또 다양하게 대중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일본은 예상 외에 좀 상황이 직면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새 부품에 대한 규제는 일본 기업의 피해로 왔고 또 한국에 대한 무역 규제의 영향은 한국 기업도 물론 피해가 없지는 않지만 일본의 대항공 무역 흑자폭이 아주 크게 줄어드는 이러한 영향을 가져왔죠. 특히 중미중 무역 마찰로 의해서 일본의 엔고 현상이 일어남으로써 일본 대외 무역 수지도 확화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본은 예상하지 못한 지금 현재 국면을 어떻게 탈출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게 일본이 한 번에 한 조치를 거둬들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 철구를 찾지 못해서 좀 난처한 입장이고 그것은 오히려 여러 피해의 내용들을 무시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인정하지 않는 태연한 것 같은 모습으로 대처를 하고 있죠. 일본 내에서 최근에 있었던 것은 8월 달에 한국은 적인가라는 성명을 지식인들 또는 변호사 또는 시민등록이 주도를 했고 한 달 만에 약 1만 명 정도가 여기에 서명히 동참을 했죠. 그리고 보고 대회를 하는 집회에도 거의 만 원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호응이 있었죠. 그리고 시부야 젊은 층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에서도 한국과 우호롭게 친해자라고 하는 그리고 오히려 일본의 정책을 비판하는 이러한 집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일본 시민사회 내에서 또 여러 층에서는 오히려 일본 정부의 한국 정책이 식민지에 대한 역사반성이 결여된 의식이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죠. 정치가들 중에서도 이시바 전 간사장이라든지 하토야마 전 수상이라든지 입험민주당의 에다노 현 대표라든지 정치가 내에서도 일본의 지금 현재 대응은 올해 역사 문제를 일본이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는 층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만 이러한 시민사회라든지 일부 정치가들의 움직임이 일본의 주류 미디어라든지 일본의 여론을 전체로 바꿀 정도까지는 되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한일 간의 이러한 분쟁이 결국 최근에는 일본 내에도 큰 이익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들을 일본 사회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고 봐요. 그게 최근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 왕 즉위식에 참여했을 때 일본 미디어가 아주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혹시 한국이 조금이라도 양보해서 관계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치가 더 많았던 거죠. 그렇지만 한국은 오히려 양보라기보다도 한일 관계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오히려 일본 측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던 것인데 아마도 좀 안타깝지만 한일 정상회담에 일본이 직접 운영하지 않았던 것 같고 또 일본 내의 지금 현재 정치적인 상황들이 오히려 아베 수상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고 있고 태풍에 대한 피해 수습을 잘 못하고 있고 또 최근에 강료들의 망원을 통해서 강료 부패로 두 명이 사임을 했기 때문에 아베 수상의 지지율이 점점 하락하고 있는 속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오히려 자기 지지층들을 오히려 이반시키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아마 이런 상황도 되고 있는 거죠. 일본의 시민사회가 어떻게 보면 일본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더 한국의 시민사회가 일본 시민사회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그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들도 꼭 필요하다고 보죠. 그래서 일본을 접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도 햇볕정책과 유아정책을 통해서 끌어안았듯이 일본 사회에 대해서도 문화적이고 또는 유아정책을 통해서 일본 사회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최근에 일본에서 재미있는 것은 시부야에서 데모를 했던 또는 신주쿠에서 데모를 했던 이 젊은 층들이 한국의 택시 드라이브라는 영화라든지 또는 1987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서 배운 시민들의 성숙한 민주주의의 의식을 보면서 한국 사회를 새롭게 배웠다. 그리고 또 오히려 그걸 가장 부러워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들이 했던 말이 그거였죠. 한국 시민사회라고 우리 일본 사회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정도로 이 젊은 층들은 한국의 문화를 통해서 한국 사회를 실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에게 접해도 될 것 같다. 국민들 시민들 개개인 한 명 한 명들의 직접적인 교류만이 한일관계를 지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 또 그것을 학생들을 통해서 학부모를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저는 직접 확인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작은 시민 모임에 불려가는 어떤 강연에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다 가고 있고 거기에서 많은 한국에 대한 지지를 해주는 시민들을 많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덤더 한국 정부나 어떤 여러 문화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내에서 그래도 지금까지 일본 내의 평화와 양심을 지켜온 것은 시민사회인데 제2차 아벤 내각이 등장하고 나서 아주 큰 변화는 2012년 이후에 아벤 내각은 명확하게 미디어 전략을 가지고 등장을 했어요. NHK의 사장을 자기 측근으로 임명을 했고 일본의 주류 방송의 주요 앵커들이 정부를 비판하기도 하면 강판시켰고 또 신문 기자들 중에서도 정부를 비판하는 특집 기사를 쓴 기사들은 다 초천됐고 그래서 아베 정권 이전에 일본의 미디어 언론 자유도가 약 17위였는데 아베 정권 등장 이후에 지금 70위로 타락했기 때문에 일본의 언론 환경이 아주 악화되어 있죠. 그리고 아베 정권 등장관계 동시에 헤이트 스피치라고 하는 제 특혜를 중심으로 혐한 데모가 대중화된 건데 이것은 정부가 조장을 하고 그것을 묵인하기 때문에 이게 확대된 거죠. 그리고 처벌하는 법도 만들지 않았죠. 그런데 이 혐한 데모의 가장 큰 타겟은 이것은 시민사회가 타겟이었고 결국 한류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친한국의식을 가지고 있는 타운들 그러면 코리안 타운이겠죠. 그리고 또 한국 드라마를 상영하는 방송국들 그리고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젊은 층들 인터넷 등 여기에 이 혐한 데모가 아주 적극적으로 그들에 대한 의식을 공격해왔기 때문에 이게 약 10년 가깝게 지속되어 왔고 그 영향이 일본 시민사회가 많은 부분 우경화될 수 있는 이런 경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테레비에 토론은 자주 나갔지만 예전에 토론회에 나가다 하더라도 물론 한두 통의 전화로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을 학교에 전화도 오고 편지도 오고 그러지만 최근에는 한번 테레비에 나가면 일주일 이상 전화가 아주 대량으로 오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강제징용 재판 이후에 테레비에 토론회에 나갔을 때는 제가 주문하지도 않는 이런 통신판매 물건들이 학교에 대량으로 보내지기도 하고 거기는 물론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포심을 유발하기도 했고 제가 어떻게 보면 테러 형태 같은 형태로 불만들이 표출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명확하게 일본의 풀풀이 시민사회가 우경화되고 있는 거고 혐한 데모의 영향들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식인들이나 미디어 저널리스트들이 좀 더 많이 노력해야 되는 것은 주류 미디어나 인터넷 미디어 속에서 일본의 의견과 반대되는 또는 다른 의견들이 전부 다 배제되는 것은 그것은 일본 사회가 독재라든지 파시즘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는 일본 내의 여론과 어떤 다른 의견들이 있는지 그리고 모두가 다 아베스 수상과 똑같은 의견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일본의 다양한 민주주의 여론들을 살려내는 것들이 오히려 일본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한일관을 왕래하는 지식인들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테레비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쪽에 속한다고 봅니다.